노래 잘하는 비결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개인 레슨도 받아보고 보컬 학원도 다녀봤어요. 보컬 레슨비가 너무 고액이라서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. 퇴근이 늦거나 약속을 잡으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요. 이런 고민 한 번에 해결! 노래 실력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듣기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고음을 낼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? 노래를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보컬 트레이너의 레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. 난해 안녕 여러분들이 고음 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. 하얀 건 이런 느낌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유명 보컬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아보세요.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보컬 트레이닝 노래하자.